아 충전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1,2,8,3,6,4 라이브 무대 보니까 반짝이란 카멜리온 맞네요 1초마다 매력이 확 바뀌면서 반짝 빛이 났어요 아 이게 반짝이란 카멜리온이겠네 맞아요 자 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승희씨 아까 귀엽던 그분들 어디 갔어요? 공주님 요정님 어디갔죠? 요 있어요 10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602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공주님께서 공주님이라고 불리는 거 아주 좋아하시죠? 아니요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해봤어요 수식으로 아무도 생각이 안나고 아 그래요 기분이 많이 좋으신 거 같아가지고 오늘 좀 좋네요 오늘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공주님이라고 계속 불러드릴게요 예예 자 국팔 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악마 같은 에너지 앙마? 악마 같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노래 들으면서 완전히 충전됐어요 어우 신난다 아 어우 신난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어 1985님 말할 땐 다들 귀여웠는데 무대는 완전 파워풀 아 진짜 멋있었어요 네 네 제가 살짝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다가 약간 조금 무서워서 에너지가 와 일곱 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정말 크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1983님께서요 잔인한 데빌 CLC CLC 때문에 저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고요 하루 중에 언니들만 찾아보느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잔인한 데빌 음 CLC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놔 하하하하 오 급리를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 노래가 몇 번째 활동인가요? 저희가 12번째 타이틀곡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 멋지겠죠? 네 맞아요 아오 진짜 멋있어요 12번째 타이틀곡 네 12번째 타이틀곡 네 12번째 타이틀곡 네 어 그동안 좋은 노래도 많았고 정말 많았죠 네 음악방송 1위도 했지만 네 이번엔 좀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팬분들이랑 모든 분들이 저희를 소셜 SNS에서 저희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데뷔 많이 들어주셔서 빌보드 소쇼 셔틴 50개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얻으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멋있네요. 멤버들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승현씨? 네. 굉장히... 미안합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맞나 싶어서 들어가봐서 기사를 봤는데 승현이도 보고 딱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 사이에 이름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진짜 기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축하 파티같이 이런 거 좀 했나요? 자축 파티 같은 거? 지금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소쇼 셔틴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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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고마워요. 진짜. CLC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국 대표로. 뭐 아니에요. 빌보드 메인 이렇게 있잖아요. 소셜 차트를 넘어서 앞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도 오르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이번 데뷔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르면 어떻게 하겠다. 공약을 한번 미리 세워볼까요? 저희가 방금 밖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바로 티켓표를 사서 갑니다. 바로 넘어가려고요? 예예예. 가야죠. 아 그래요? 거기서 길거리에서 춤추잖아요. 좋은 과자로. 미국 강남에서. 혹시 그 영어로나 뭐죠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해. 음. We said that if we actually get into the b-war chart, we will buy a ticket, a flight to America, and we will go there and perform for you guys. 야. 땡큐. 예. 한국 대표로 다른 분이 한번. 잘 못 알았다.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도 된다면서요? 태국어. 태국어. 태국어는 태죠? 태국어. 이걸로 다 해봅시다. 네. 태국어 . 목차. 흥분 대답. 홈락 후. 중국어도 된다면서요? 갔다 Hados. 캐안. 자유. 만약에 우리의 채널을 방문하여 우리 팬들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팬들에게서 미국에 대해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뭐라고 하는지 똑같은 아, 한국어로 얘기한 거라고?